잠깐 있어봐요 여기도 좀 부어보세요 동영상이에요 지금 봐라 아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아 김유수님 우와 이 고기 망태기에다가 살려놓으니까 살되어 계속 아 추워 아 씨 아니 그러니까 다 살았어 우와 12월 13일 금요일 김빙신님 빙신 아니었는데 오늘부로 빙신 등급 등업시켰어요 너무 무료해서 수인이가 만든거 놓고 찍어야지 뒷배경으로 짠 짜자잔 너무 웃긴다 아까도 이다 여기다 했거든 너무 재미없잖아 와 빙어 많아요 빙어 평오지 물낚시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했네 500마리 될까 내가 보기엔 500마리 양 된다 이거 와 무게는 500마리 무게야 이거 큰일났다 곤쟁이 곤쟁이 이빨 뿌렸죠 얼음 곤쟁이하고 어분 엄청 뿌렸어요 고국 참조하세요 수인이가 만든 그림을 옆에 같이 놓고 찍어봤습니다 수인이가 아멘